연속 낭독 세 번째는 학교 음악팀 만들기였다. 학교 홍보를 위해서 그동안 극동방송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앰버서더라는 음악팀을 만들었다. 그 음악팀과 함께 찬양과 간증, 설교가 이어지는 종합적인 선교와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가 있게 됐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 할렐루야교회, 온누리교회, 수원중앙교회, 강북제일교회, 목동제일교회 등을 순회하며 찬양과 간증, 설교를 하게 됐고 이를 통해 발전기금도 모을 수 있었다. 종합적인 선교지원비를 45만원으로 정해 지원받는 교회에도 부담을 덜고 우리 신학교 홍보도 할 수 있었던 윙윙 전략으로 성공적인 선교지원모델을 만들 수가 있었다. 네 번째는 학교 총통창회 만들기였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영어 프로그램과 한국어 프로그램, CEO 프로그램 등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함께 총통창회를 만들었다. 총통창회장은 선거로 뽑는 것이 아니라 졸업생 중에서 초빙해 모시게 했다. 그렇게 하니 총통창회가 활성화되고 결속력도 좋아져 점점 발전하게 됐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 열심히 사역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들도 지원해 줬다. 블럭 언더락이라는 모금 활동을 해서 개척교회를 지어주는 일에 총동문회가 적극 통참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 번째는 미국 정부의 학교 등록하기였다. 미국에서도 학교에 후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금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 후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미국에 학교를 등록하게 됐다. 이제는 누군가 학교를 돕기 위해 후원을 하면 미국에서 영수증도 발행해 주고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에 확인해 보니 미국 학교 법인을 통해 들어온 후원금도 적지 않게 적립돼 있었다. 이처럼 나는 맨 처음 학교에 올 때 스스로 약속했던 다섯 가지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두 실천하게 됐다. 2010년 11월 6일 토요일이었다. 나는 어느 목사와 약속이 있어 저녁 식사로 스테이크를 먹었다. 평소 고기를 즐겨 먹는 내 식성으로는 아내 것까지 덜어다 먹어야 정상인데 웬일인지 속이 더부룩하면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다. 결국 스테이크를 5분의 1도 채 먹지 못하고 남기니 아내가 이상하다고 어디 아프냐고 물었다. 그냥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찌르는 듯한 통증에 눈을 떴다. 새벽 3시쯤이었다. 창 밖은 어두웠고 주인은 고요한데 가슴이 답답하고 숨까지 막힐 지경이었다. 아내를 깨울까 말까 잠시 고민을 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옆에서 자고 있던 아내를 흔들어 깨웠다. 여보, 나 배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가야겠어. 평소 절대로 먼저 병원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던 내가 먼저 병원에 가자고 했더니 놀란 아내는 안절부절 어쩔 바를 몰랐다. 이 교수 부를까요? 이 교수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으로 평소 무척 친하게 지냈다. 분당 김치원 장로 불러요. 아내의 이른 새벽 전화에 놀란 김장로는 한다름에 달려와 큰 병원 응급실까지 통행을 했다. 검사를 위해 사진 촬영도 하고 피도 뽑고 하면서 아침이 밝았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너무 지루했다. 아침 9시가 되자 보호자를 찾았다. 취장암입니다. 꽤 진행이 돼서 살 수 있는 확률이 20%입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담당 의사는 말했다. 그 말의 아내는 기가 막혔다. 의사가 무슨 말을 하긴 했는데 앞이 캄캄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단다. 평소 건강검진을 받으면 거의 모든 항목이 정상 정상 정상이었던 남편이었다. 그럼 미국에 모시고 가서 수술하겠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이미 수술을 할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 말은 마치 사형선고와 같았다. 2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아내는 정신을 가다듬고 내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기 위해 안까림을 썼다. 의사와 면담을 끝내고 나온 김치훈 장로와 아내가 손짓 팔짓 동원해가면서 애써 별일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머리 위 전광판으로 안내 자막이 지나갔다. 그 전광판을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기꺼이 따르겠다고 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이라 생각하고 담담하게 천국으로 이사갈 마음에 준비를 했다. 그렇게 마음을 내려놨다. 어차피 사람은 모두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기보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어느 정도 했다고 하는 마음과 이제는 하나님 곁으로 가서 조용히 쉬고 싶던 마음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달랐다. 내가 병명을 모르는 줄 알고 내게 병명을 숨기려고 애쓰면서도 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다. 연성 낭독 우리를 전개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영필 목사 치음 갚을 길 없는 은혜 64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공정이었습니다. 손재희 낭독 공정 김태희 낭독 공정 김태희 낭독 자렐 day